소립 Anything 말라라라라라라 시작! 세 holidays 스트레칭입니다 네, 이번엔 저희가 정지히즈! 네, 해초드CK, 소립본이임 통한 왔습니다 네, 다들 많이 듣고 계신가요? 아, 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? 네, 맞습니다 Linkagebread, 대결 가지 맞습니다 3Kz의 소리꾼 플레이하면서 즐거운 여름 보낼 준비 되시었나요? 네! 네 그리고 새로운 잘생긴 카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카드 잘 모아주세요 와우! 와 진짜요?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지금 소리꾼 플레이하리라 아우 정말!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! 3Kz였습니다! 안녕! 3Kz였습니다!